한국인의 대표적인 반찬인 김치, 매일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건강보다는 맛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최근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김치가 건강에 있어 최고의 음식이라며 그 효능을 알아서 홍보해주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름만 돼도 다 알만한 유명 여배우들이라 그녀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여배우들은 누구이며 왜 이토록 김치의 매력에 푹 빠진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의 영향학적인 효능이 알려지면서 점차 많은 유명인들이 김치 매니아를 자처하며 공개적 김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바비로 내한한 할리우드 유명 배우 마고 로비 역시 그 중 한 명인데요. 그녀는 평소에도 인형 같은 비주얼과 우윳빛 새하얀 피부로 각종 영화에서 금발의 미녀 역할로 자주 등장하곤 했었죠. 그런 그녀가 영화 바비를 위해 촬영 내내 김치를 먹으며 피부관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영화 바비 출연진의 피부관리를 담당한 스킨케어 전문가 자스미나 비코는 지난해 8월 유명 매체 하퍼스 바자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녀는 마고가 소금에 절인 양배추 김치 같은 발효 음식 위주의 식단을 먹으며 피부관리를 했다며 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좋은 식품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고 로빈엔 이번 영화에서 만화 속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바비 캐릭터를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피부관리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쏟아야 했죠. 그런 그녀가 최고급 에스테틱이나 피부관리사 해석의 전문적인 관리를 받은 것이 아닌 한국의 김치로 식이요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이에 대해 인도 유명 매체 인디아 투데이는 배움하고 로비에 빛나는 피부의 비결은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치 발효 중에 생겨나는 프로바이오틱스는 피부 문제의 원인이 되는 몸의 염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김치는 필수 비타민의 공급원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김치가 피부 미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점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어서 잘 못 느끼지만 김치 속에는 생각지도 못한 효능들이 많이 숨어있고 놀랍게도 그중에는 피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유제품에는 없고 김치에만 있는 고유의 유산균인 락토바실루스가 그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수의 전문가들은 장균형 장애가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락토바실루스의 경우 소화를 돕고 장내 조화로운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입증된 연구 결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한 연구는 김치가 피부 수분을 유지해주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피험자들에게 4주 동안 김치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그들 모두 체내 히알루론산 수치가 높아져 피부 수분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즉 김치 섭취가 피부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실제 연구로 입증된 셈인데요. 사실 외국인들에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치는 한 식당에 가면 한 번 정도 맛보는 음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학적 우수성이 검증된 건강한 음식으로 인식되며 외국인들 사이에서 집집마다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풍경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죠. 특히 그 이후에는 케이팝, 케이 드라마 등 한류 열풍 속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밥상에 올라온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치가 신체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김치를 섭취하는 외국인들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특히 건강식 비건 음식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며 최근 몇 년 사이 김치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적 인기를 증명하듯 지난 2022년 우리 김치의 수출 대상국 수는 사상 최대인 93개 국으로 늘어났죠. 이제 외국에서도 마트에서 김치를 찾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고 김치를 활용한 요리 역시 해외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 때문에 진입장벽이 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응이 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도 김치의 대중화에 한몫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문화가 잘 홍보되고 김치가 건강식으로 알려진다 한들 정말 맛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여러 나라에 정착하기는 어려웠을 테죠. 하지만 영향학적인 면에 더해 맛까지 있어 오늘날만은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치에 관련해서 더욱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별난 김치 사랑을 설파하다 영국 복원 당국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 얘기인데요. 그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아이언맨 어벤져스 같은 영화 속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연인 역으로 유명하죠. 그런 그녀가 코로나가 한창 창고라던 때 자신의 sns에 마스크를 쓴 모습을 올리며 팬데믹 예방을 당부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김치를 열심히 먹었다고 적었는데 이 내용이 생각지도 못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당시 그녀는 심각한 코로나 후유증을 앓으며 몸에 좋은 음식들을 수소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그 과정에서 김치라는 발효음식을 발견했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팬데믹 치료에 좋은 김치와 더불어 다른 발효음식 몇 개도 소개하는 글을 적었는데 이 내용이 문제가 되어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로부터 경고를 받은 건데요. 그러면서 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기네스 펠트로의 김치 식이요법이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100%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닌 조언일 뿐이라며 그녀의 말만 믿고 김치에 너무 과몰립하지 말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담이지만 이후 영국 보건당국의 이런 경고가 무색해지는 연구 결과가 증명된 일도 있었는데요. 한 연구 결과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면역 세포를 1.5배 활성화해 면역 기능을 개선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남대학교 박용하 교수 연구팀에 의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2,000마리에게 김치에 유산균을 먹였더니 일주일 만에 100% 완치된 실험 결과도 있었는데요. 즉 결과적으로 김치가 코로나 예방에 특표라는 기네스 펠트로의 주장은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셈이죠. 사실 유별난 김치 사랑을 보인 유명 배우는 마고 로비와 기네스 펠트로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완다 맥시모프 역으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올슨 역시 김치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형 같은 외모와 무결점 피부로도 유명한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평일 아침 메뉴가 완숙 계란과 김치다. 완숙 계란을 먹다가 퍽퍽하면 김치랑 같이 먹는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007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다니엘 크레이그 역시 2021년 개봉한 007 노타임2 다이에 출연하기 앞서 촬영 1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운동과 식단을 병행했는데 그 당시 주로 먹었던 아침 식사가 호밀빵의 계란 아보카도 그리고 김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렇듯 스타 일반인 할 것 없이 한국의 김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니 신기하면서도 뿌듯하게 느껴지는데요. 실로 예전에는 김치가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건강식으로 각광받으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외국인들은 김치가 천연 유산균이라고 생각해 빵이나 크래커에 올려 먹거나 요거트와 갈아서 간식 대신 먹는 등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레시피들도 속속 등장하는 추세죠. 게다가 우리 김치가 자동적으로 해외에 홍보되는 것도 김치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한국 김치가 뜨며 전세계의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명확히 한 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김치의 무궁무진한 매력이 전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